네, 그 다음은 11번을 가볍게 하고 실시하겠습니다. 11번은 아이들이 특별히, 애들마다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거를 반별로 모아서 우리반 애들은 이걸 싫어한다는 것을 애들에게 사전에 교육시킵니다. 통계를 해서 우리반에서는 이거 절대 금지, 1위, 2위, 3위, 4위 이거를 정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급 규칙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학생들이 추가하실 그 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보고는 제가 준비한 건데, 이거 제가 준비했어요. 돈은 별로 안 드려요. 이거 제가 정보를 드립니다. 가져가야 돼요. 그다음은 예, 쉬 주겠습니다. 고마워요.